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동원학교 76회 김동욱입니다 저희 로그인밴드 첫 번째 곡은 노그레인의 넌 내게 반응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나는 곡이니까 지금 거리 간격도 많은 것 같은데 신나게 마스크 안에서 떠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즐겨봅시다 지금 신나게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하여한 조명 속에 빛나고 있는 하나의 것 지은행 해봐 해봐 존대에 반응서 뜨거운 화요일 밤에 여전히 쓰게 반응서 솔직하게 말해봐 고도한 눈빛으로 태연하려 해도 난 그런 소민수의 폭신을 잃자 워워워워워 워워워 워워워 손에 그 안에 있어 내 내년 그 봄빛을 벌파라는 거니 안에 있어 죽을 적으로 가슴 내 눈과 너의 눈이 가르쳤던 순간 뛰어넘 척할 것 같아 오, 스탠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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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탠바이 원한다며 어둠을 못하겠는데 오, 스탠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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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탠바이 내 눈과 너의 눈이 가르쳤던 순간 오, 스탠바이, 스탠바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